왜 물이 빠르면 문어나 갑옷 증거가 잘 안 잡힌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다 몇 억짜리에요 몇 억짜리 고수들이 알려주지 않는 팁이고요 안녕하세요 소리를 파는 릴수리콩 용스커버리지용스입니다 당신의 릴수리콩 안녕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누구는 잘 잡고 누구는 못 잡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요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애기 애자 채비 장비 이걸 다 떠나서 오늘 얘들은 아웃이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중간 한 적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꼴찌 한 적도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자 요거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여러분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두 종류 낚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두 종류 낚시 뭐 있습니까 주꾸미 낚지 문어 한치 갑오징어 무늬 오징어 가장 인기 있는 주꾸미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사실은 갑오징어예요 원론적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낚시를 하냐 이해하지 못하고 낚시를 하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눠 놨어요 뭐가 다를까요 123번과 456부는 뭐가 다를까요 이것들은 다 옥토라고 합니다 얘들은 피씨예요 얘들은 옥토 얘들은 피씨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옥토의 어원이 뭐냐면 천 쪼가리가 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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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려 있는 것들을 옥토라고 합니다 피씨는 물고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옥토는 뭐냐 다리가 길어 피씨들은 다리가 없거나 짧습니다 이제 힌트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형을 하는 아이들과 기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간혹 그래요 얘들도 유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어는 유형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점프 수준입니다 점프 수준의 유형을 하는 거고 피씨들은 유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채비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채비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쭈꾸미, 문어, 갑오징어, 무늬, 한치 얘네들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요 녀석은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지느러미가 있다 그래서 얘들은 피씨입니다 갑오징어는 이게 지느러미에요 무늬는 이게 지느러미에요 한치나 오징어는 얘네가 지느러미입니다 얘들은 지느러미가 없어요 물갈키가 있죠 요런 다리 사이에 갈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모습을 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녀석들은 실질적으로 1.4노트가 오바가 되기 시작하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1.4노트가 1초에 70cm를 이동하는 거리가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왜인 줄 아세요? 얘들은 기껏해야 점프를 합니다 70cm를 점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옥토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반면에 한치 같은 경우 보세요 얘들은 2노트가 돼도 잘 잡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얄쌍하고 귀가 커요 유형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왜 물이 빠르면 문어나 갑오징어가 잘 안 잡힌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다 물이 빠르면 살이 떼는 안 잡히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쭈꾸미 채비로 갑오징어도 같이 한다 직결로 근데 갑오징어 잘 올라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오징어는 여러분 바보예요 왜 바본 줄 아세요? 말은 커틀피시라고 하지만 물고기에요 유형하는 애에요 그렇지만 되게 멍청한 물고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갑이 있어서 이렇게 둥그래요 다리는 되게 짧아요 근데 수영할 수 있는 지느러미가 되게 작아요 멍청한 거죠 뚱뚱한 놈이야 아 죄송합니다 무거워 몸이 조류의 영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유형하는 걸 싫어해 조류가 빠를 때 얘네는 바닥에서 붙어 있어요 눈치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조류를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뚱뚱한 아이라서 그래서 직결에 곧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빠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오징어랑 쭈꾸미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 이해하세요 쭈꾸미는요 바닥에서 떠오르질 못합니다 갑오징어는요 유형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떠 있을 수도 있다 갑오징어가 떠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쓴다? 가지줄을 쓰시는 겁니다 쭈꾸미는 점프해서 가지가지 않나요? 점프한다니까 유형은 못해요 직결은 나의 루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지줄은 나의 루어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의 애기가 어느 정도의 수심층에 있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걸 뭐냐? 스테이를 오래 두었다 바닥 스테이가 없다 상층 나의 뽕돌 단차 이상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애기를 컨택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아무도 없길래 내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건방지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해에서 쭈꾸미와 갑오징어 거의 같은 선 속에서 잘 나옵니다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녀석들하고 속도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 이거야 속도는 1.2에서 1.4노트에 잘 먹어 그럼 이 속도가 아닐 땐 어떡할까요? 잘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이 속도가 나왔을 때는 수조 횟수가 많은 사람이나 별반 조과의 차이가 없어요 이 노트로 흐른다 그러면 이 조과의 차이는 컨트롤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옆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내가 못 잡고 있어 애기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낚시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애기를 선택하셔라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뽕돌이 있고 직결로 애기가 있을 경우는 위치의 변동폭이 적어요 가지줄로 애기를 걸었을 경우에는요 변동폭이 커요 이만큼의 변동폭이 큽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루어 낚시 기본적으로는 가짜 미끼를 이용해서 대상어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상 낚시로 가면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어요 선상이 있고 워킹이 있죠 선상 낚시는 선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워킹은 포인트를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와 속도와 루어와 수심층을 나 홀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선상 낚시는 뭐죠 포인트라는 큰 것은 선장님의 목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수심층을 찾을 것 2번 속도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루어 선택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색상을 봐요 이 두 개가 되지 않으면 요거로만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복이 상당히 심해져요 이거랑 이거랑 찾으면 왕눈이 가지고도 마리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속도에 위한 비법 무림이 약해요 0.4노트, 0.8노트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배에서 그냥 흘릴 게 아니고 캐스팅해서 끌어오세요 끌어와서 1.2노트라는 속도를 맞추세요 여기에 플러스 속도를 가산시켜줘서 1.2라는 속도를 맞추세요 빨리도 감아보고 천천히도 감아보고 하면서 그 속도를 찾으세요 반면에 물이 강할 때 물이 세요 1.8에서 2노트가 나온다 이거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캐스팅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이 방법을 쓰려면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캐스팅을 해서 슬랙 라인만 감으면서 조금씩 이동하세요 속도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배에서 장원하고 잘 잡는 사람들의 비법입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상황에 나가보면서 이걸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낚시를 잘하고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있어요 이걸 다 안 다음 그 다음에 채비와 애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루어가 선택받는 확률이 많아지면서 채비와 루어까지 합해지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억짜리에요 몇 억짜리 이 녀석들은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속도에 잘 나오는 거종입니다 이 녀석들은 전후 좌우 상당히 유형 속도가 빠른 애들이에요 물이 더 빨라도 잡을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쭈꾸미 문어 갑오징어는 뭐만 생각해라 속도만 생각해라 속도 뽕돌의 무게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뽕돌을 들었다 놨는데 바로 바닥에 앉히기 부웅 떴다 무거운 거 쓰세요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뽕돌의 선택은 단지 날려서 바닥 찍기가 어려워서 라는 거에서 속도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뽕돌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선장님이 맞춰줄 겁니다 이 배의 속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이 녀석들은 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얘들은 속도가 한정이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불쌍한 아이들이죠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야 얘네들이 올라탈 시간을 줘라 시간을 줘라 라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속도를 맞춰줘라 속도를 맞춰줘라 단지 얘들은 느려 얘들은 빨라 이게 아니고 얘들이 왜 느린지 왜 빠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고기를 잘 잡아 쭈꾸미 갑오징어를 잘 잡아 그럼 뭘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가지줄 길이 단차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이 뽕돌 몇 톨을 쓰는지 보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갑오징어를 할 시에서는 뽕돌은 곧 속도를 의미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 이유가 있었다 한 1년에 200일 정도 낚시예요 쭈꾸미 하는데 광어 떼주고요 왕눈이만 줬다 일반 조사 쭈꾸미 1년에 한 10번 가시는 분들한테 비싼 애기 전용 장비 누가 더 많이 잡을까요? 동일 조건에서 저는 이분이 더 많이 잡을 거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애기를 선택하는 것과 가지줄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과 뽕돌의 단차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오늘 선속을 내가 맞추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 더 월등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고 유익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수들이 알려주지 않는 팁이고요 아무리 고수라도 모르는 방법이에요 야 그날은 이상하게 캐스팅했더니 잘 나오더라 왜 잘 나오는지 몰랐던 거지 갑오징어 많이 잡고 싶다 문어 많이 잡고 싶다 쭈꾸미 잡고 싶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채비를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동생!